prime Dre 어디 예식? 예식간에 정말 그러죠 축의금 가져왔지 이런 거 가져왔는데 축가가 아주 다 축의금 얼마 할거야? 안 치네, 안 치네 오늘 밥 몇 시에 가져왔는데? 나 밥 안 먹고 갈 거야 그냥 아니, 그럼 나 축가 주고 가라 시끄러워. 잠깐 하시겠다고 뻥치고 두 개 맞게 일단. 아 여기 안개가 따시는데 은근히 또 위가 있네. 어 여기가 포스터 자리입니까? 오 멋있어 멋있어. 근데 안개가 너무 많은데. 이 분위기를 살릴게요. 진짜 멋있게 한 번 딱 우리 멋있게 취해보자. 여기 봐 고스러닝이 봐. 아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나면 너무 어색해. 자. 하나 둘 셋. 야 야 야 눈치 없이 야. 웃는다 웃어. 남왕이도 웃어. 포트 벗자마자 언니. 딸깔 딸깔. 와우. 이제 좀 익살스럽게 하나 찍어. 익살스럽게 하나 해놔야지. 그냥 밝게 하나 가자 밝게. 자 밝게. 우리의 컨셉대로. 그럼. 앞니 좀 보이고. 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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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제 잘 어울린다 아예 왔다 아우. 다 이렇게 해야 돼. 전호도 하나 찍어. 전호 그래 선호 하시자. 캡처하시라고. 전호야 아이. 요즘 한 번 많이 찍어. 전호야 아이. 요즘 한 번 많이 찍어. 잡지에서 한 포즈로 해줘. 잡지 딱. 이러고? 못하겠어. 여기서 못하겠어. 여기서 못하겠어. 야 이게 박대수 놈이 이런 느낌이더라. 야. 이거 왜 못해 이런 거. 똥 싸는 거야? 똥 싸는 거야? 우리 아들 졸업식 앉아있는 모습. 코트가 안 나게 잘 달라졌다. 이런 거 좋다. 하나씩 얹혀줘. 하나씩 얹혀줘. 하나씩. 그렇지. 하나씩 얹혀줘. 엉덩이. 오케이. 아 옆에서 이걸로 하겠는데? 아 다리야. 되게 말싸 없으면 고등학생이 다 커서 만난 것 같다. 고등학생들. 친구들끼리. 네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. 레츠고. 갈까나? 고고. 고고. 아 일효 명화 투어. 토요 명화를 진짜 모른다고 둘은? 딘딘이랑 라비가 모른다고 그랬나? 바람과 함께 잘하자 이런 거 하고. 안 봤어. 그때는 진짜 다 그걸로 봤어. 터미네이터 뭐. 아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. 터미네이터 봤고. 인디아나 존스. 인디아나 존스 성배 찾으러 가고. 그 더빙 톤 있잖아. 맞아. 존? 이리 와봐. 존! 존! 어드니. 빨리 와야 돼. 엄마가 밑에서 기다려요. 잘한다 선우야. 잘하죠? 느낌 있죠? 아 느낌 있다. 그러니까 다 비슷해서 톤이 항상 영화가. 나는 근데 영화 너무 좋아해가지고. 어. 막 처음에 본 영화 같은 거 기억나거든요? 어 누가 봤어. 나는 주라기 공원. 아 알죠? 아 알죠지. 저는 태어나서 영화관 가서 처음 본 영화가 그거야. 아 진짜? 그래서 내 인생 영화가 기억나거든. 난 정훈이 형 너무 궁금하다. 정훈이 형. 첫 영화는 뭐예요 형? 생애 첫 영화. 첫 영화? 첫 영화? 아 생각났다. 다이아드쿨. 아 다이아드. 그거 삼촌이랑 우리 누나랑 셋이서 봤었어. 다이아드. 다이아드. 이야 다이아드. 기억났다. 아 난 첫 영화가 영구가 땡칠인데. 진짜? 너무 재밌었지 야. 나 울어보네. 그래 형 그런 거지 맞아. 남들 안 보는 데서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. 명장이야. 옆돌기 해야 되잖아. 그래 그래. 옆돌기랑. 남바퀴면 꼭 누가 보고 있잖아. 아잇. 들어간다 이거야. 계속 보다가 왜 안 되지? 왜 안 되는 사람이 보고 있고. 우리 앰에 진짜. 우리 앰에 봤어? 예? 우리 앰에 진짜. 우리 앰에 봤어? 예? 뭔지 몰라. 우리 앰에 몰라? 저는 처음 본 게 정확한 게 뭔지 기억 안 나는데. 그래도 항상 영화관에 무조건 가는 건. 해리포터랑 반지의 장은 무조건 영화관 가서 봤어. 나 예전에 그런 적 있었다? 응? 나는 19금. 나는 19금. 영화를. 19금? 동시영화. 동시영화가 본 적 없지? 동시영화가 뭐야? 동시영화가 뭐야? 동시상영? 동시상영이라고. 알지. 두 편을 보는 거야. 같이 하는 거예요? 내가 알아서? 응. 근데 그게 야한 거였어. 이제 내가 코트에 대기 전이었어. 직전이었어. 이제 연애가 되면 못 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거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갔는데 딱 세 명이서 보더라. 아저씨랑 명하고? 저거 뭐야 저거 얼었네. 폭구가. 우와. 오 멋있다. 오 멋있게 나네. 저기 더. 우와. 저런 배경으로 찍는 영화가 있었나? 뭐가 있지? 어? 뭐가 있지? 들고만 하고 서편지. 이건 겨울영화 아니잖아. 우와. 이거 뭐야? 아유 수고하셨습니다. 우와. 야 여러분 진짜 이쁘게. 우와. 아니 무턱신호를 입고 이런 데를 와요. 뭐야? 가만있어 봐. 신발을 방수신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젠 먼저 신고 갈게요. 에? 아이젠을 끼라고? 아 나 뭔지 알겠다. 뭐? 뭔데? 영화 뭔데요? 피말라요. 피말라요라고? 아유. 저거 올라가라고? 형 저걸 어떻게 올라가. 저거 올라가라고? 아유 소리가 안 좋다.